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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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lsa, 웃어봅시다ãos. 방함이 아니라고! 진짜에. 진짜! 걱정하지마, 내가 사진 다 찍고 나서 저 인간들은 죽여버릴 거야. 아, 그럼 약속! 야, 안녕! 현장을 리드하는 부분도 너무 좋고 그 안에서 제가 같이 서로 상의하면서 저의 연기나 저의 느낌도 굉장히 존중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현장을 리드하니까 되게 의지가 되고 그래도 재밌고 가세요 예쁘다 네 이게 첫 대사 네 뭐 하냐고요? 수준으로 보여야 돼요, 제 입장에서는. 오늘 완전히 김하늘 씨는 어디 가고 수준으로 보이더라고요. 레디, 액션. 뱀다, 뱀다, 뱀다. 뱀다, 뱀다, 뱀다. 뱀다. 뱀다, 뱀다.